0% 0% 많은 인원이 한건 아니지만 왜 0%인지 저 파이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? 아니야? 이건 그냥 운빨로 지나가야 되겠다 아 이건 아니지 이거 뭐 버섯이라도 하나 줘야 되는거 아닙니까? 뭐야 폭탄 안터져? 어어? 뭐야? 이상해? 설마 저기 톱니 있는대로 나눈거 아니지? 아 잠깐만 문을 선택하여 들어갔어야 돼요 방금 떨어지면서 문이 두개인가 있었거든요? 그중에 하나는 톱니랑 겹쳐있는 문일거고 나머지 하나는 그 밑에 있는 문이겠죠? 난 이걸로 선택한다 오케이 흠 뭔가 맵이 복잡하냐? 야 설마 이 뚜껑을 내가 잡아채야돼? 와우 기가막히네 그 다음엔 그 다음엔 여기서 이제 P 스위치를 쳐 그 다음은 그 다음은? 갈 데가 없어 어허 일단 P 스위치 쳐보죠 아 내가 올라가는건 아니지 그래 얘네가 올라오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하 멀어졌다고 그냥 가버리네 그냥 어라? 근데 이렇게 그냥 와지네? 처음으로 다시 돌아왔죠? 흠 흠 흠 흠 흠 난 뚜껑이 있으니까 무적을 이용해서 빠르게 지나가볼까? 아 아 아 아이고 죽네 길을 뚫어놔야 아 뚜껑으로 쟤를 왼쪽으로 옮기나 바로 그거네요 그거였어 맞아 그거였어 맞아요 올라갓 흠 이거야 이거 얘를 끝까지 저기 끝까지 옮기는거였어 올라갓 안 돼 흠 여럿 망한거죠? 아 죽자 어 어 야 이거 리셋되네? 아 야 이게 이렇게 됐으면 옛날부터 진작 이렇게 했으면 좋았을걸 괜히 왔다갔다 했잖아 아 아 그 대포로 막힌 걸로 되는구나 아 그렇구만 괜히 왔다갔다 했네 진짜 쓰읍 이거 뚜껑 어차피 사라지겠다 음 아 아 얘가 근데 너무 앞쪽에 매달려 있어서 이게 참 애매하다 아 너무 뒤쪽으로 돼있지 이제는 원래도 뒤쪽이었지만 쓰읍 허허 그거 참 야아 좋았다 근데 이거 얘네 올려보내면 뭐 달라져? 야 왜 못올라와 야 장난해? 이러고 내가 오른쪽으로 넘어가서 진짜 아니 내가 내가 올라가면 답이 없어 정말 뚜껑만 던지는거야? 그런거야? 그러네 올려줘야되는게 맞는데 올려줘야돼요 근데 얘네 올라온다고 뭐 달라질까? 근데 그런 생각이 드네 올라가라 얌전히 올라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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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난하냐고 달라지는게 없어 달라지는게 없어 이러고 이제 저기 정말 여기서 뚜껑 던지면은 돼? 허허랑 터지면서 같이 죽지 않나? 여기 길을 열어줘야 되는 것 같거든요? 길을 열어줘서 길을 열어줘서 애가 피스위치를 치게 만들어야되나? 이상한데? 흠 아 여기 있는데 여기 들어가면 제가 못나와서 못나와서 그래 못나와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니 올라가서 뭐 아니 올라가도 못나간다니까 아까 다 봤잖아요 여러분 여기 나 나가면 길이 없어 길이 여기 들어가면 길이 없어요 아 아 이렇게 어 오 기가 막히네 아 요러고 대포를 밟고 올라간 보인다? 아 일단 확실히 제가 느끼기에는 요거를 저 검은꽃 위에 파워를 올려놓는게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일단 좀 다 죽여봐 다 잡아봐 좋았어 일단 대포를 밟고 올라가볼까요? 아무것도 없지 않을까? 아 대포야 좀 위쪽으로 좀 어 있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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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 스위치? 근데 제 생각에는 이거 파워 여기다 올려놔야 돼 아 잠깐만 이대로 갔으면 P 밟아버렸겠다 아 P 스위치를 그냥 밟아야 되는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밟아야 되네? 밟고 저기 탑니다 좋았어 아 제발 아 진짜 이러면은 화살표 블럭 뚫을 수 있어 가 아니라 그냥 일로 가버리네 야 아 이거 그럼 파워를 아니야 괜찮을거야 아 중간 세이브다 아 나이스 잠깐만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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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끼자마자 튕겨나지? 오케이 아 중간 세이브 좋구요 파워가 다시 그냥 애초에 있네 처음부터 밟아 P 스위치를 밟아 밟아 밟히는 위치가 있어 오케이 저기 밑에 두더지 있나봐요 아 괜찮아 중간 세이브 있으니까 괜찮습니다 좋아 뚜껑 껴 나이스 잠깐만 이거는 파워를 또 올려가지고 가야되나? 가 앞으로 가 앞으로 앞으로 가 어디로 가 안 돼 안 돼 야 야 어디갔어 얘 헤헤 일단 뜁니다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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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. 쟤네 왜 다시 안오지 근데? 아.. 여기 히든 블록도 없어 여기 어떻게 들어가야 되지? 분명히 쟤네랑 같이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일단은 얘네를 두더지 오른쪽에 떨고는 다음에 얘네를 다시 따로 내가 어떻게 타고 가야 되지 않을까? 일단 두더지 떨고 두더지 일단 떨고 좋았어 같이 가 올라와 아이고 씨 올라오잖아 그렇지 아 저 모바일 게임 안합니다 야 이게 안 들어가진다 이게 그러면은 오케이 어떻게 깨는지 알았다 여기서 뚜껑 낀 상태였으면 저대로 내려오면서 들어가면 끝나네 좋아요 이제 끝장났어 뚜껑을 살려야 돼 뚜껑을 살려 좋았어 좋아요 끝난다 이제 끝날 각이야 끝난다 끝난다 가 아닌데? 잠깐만 아하 요렇게 아 나 어떻게 올라가야 되나 했어 순간 아하 기가 막힌 맵이었네요 아하 기가 막힌 맵이었네요 아따 오래 걸렸다 이거 자 이 맵은 거의 퍼즐랩 수준이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르겠으니까 그것 때문에 오래 걸렸어 심해집 여러분 시원 10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